한국교회봉사단이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 열도순보금교회 이영훈 목사와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,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,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. 공동대표회장이자 이사장직을 맡게 된 정성진 목사는 이번 개편은 일부에 집중되어 있던 리더십을 공동의 리더십으로 바꿔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교회가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한교봉은 올해 국내외 재난구호사업과 쪽방촌 주민지원, 북한 돕기사업, IT직업합교 등의 지구촌 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